인허가 의제제도와 소외 대상입니다. 맥락은 의제제도 파트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일반 행정작용법 그 중에서도 절차 파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절차에서 복합 민원 절차에서 의제제도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는 파트입니다. 주된 인허가 거부처벌이 나왔을 때와 인용처벌이 나왔을 때 특히 인허가 인용처벌이 나왔을 때 이 부분 새로운 판례가 많이 나왔으니까 결론 기억하십니다. 주된 인허가 거부됐는데 의제된 인허가 요건을 못 갖춰서 주된 인허가 거부됐을 때 소외 대상은 뭐냐? 우리 판례는요 주된 인허가 거부만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제된 인허가를 거부한 부분은 실제 하지 않는 걸로 봐요. 그렇지만 주된 인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의 A에 따라서 B허가까지 의제가 되어버리면 얘도 유효하게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얘도 하자가 있다면 소외 대상이 된다는 게 최근의 판례입니다. 이 최근 판례가 핵심입니다.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아닌 의제된 인허가 자체를 다투어야 된다. 왜? 의제 효과가 발생하면 의제된 인허가도 주된 인허가처럼 유효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의제된 인허가의 하자가 있으면 그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쟁송을 제기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교수님 교과서에 아직 분류가 안 돼 있어요.